안녕하세요 너는 땡이나 땡 방금 쟤 땡이야 왜요? 이게 뭐라고? 이거 알려줘 찌란 이거 고춧가루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냥 찍어먹는 건가요? 다 찍어먹어서 드시면 됩니다 야코시 처음이라 설레요 처음 와봤어요 이거 뭐예요? 이게 찌란이래요 이건 찍어먹은 스포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무 뜨거워 진짜 니가 구워줄게요 아 맛있다 이거 이런 거 찍어 아 다온이가 구워주시는 건가요? 네 제가 구워주시는 거예요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다온이가 숙성된 소고기 맛이래요 기대해볼게요 안녕 나오세요 나오세요 소이처? 네? 아 다티요? 네 진짜? 응 돌아가고 있는줄 알아요 안녕 양파치의 치샤오 가을에 먼저 따라 드릴게요 아 너무 귀여워 이리로와 세포 찍게 이게 맛이 더 어울려 이게 어울려? 궁합이 딱입니다 느끼함을 잡아주는 거야? 어? 안 돼 아 뜨거운 거 같지? 어? 이거 좀 있다가 손님 먹고 좀 있다가 이거면 맛있다 아 뜨거운 거 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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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말했어요 설명해 주세요 드셔보세요 일단 고춧가루만 찍었습니다 이거 뭐예요? 네 이거 찍어? 네 이거 찍어봐 훨씬 맛있을까? 같이 찍었어 되게 섞어집어야지 섞어서 네 맛있죠?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은 중독이야 중독 생각나요 희한신도가 아니죠 맛있다고 10분 후 다 먹었어요 다 안먹고 나니까 맛이 어땠나요? 어..먹어보니까 처음 드신 분들은 이거 먹지 마세요 실화 먹지 마세요 그냥 고춧가루에 찍어서 어..먹어냐 알아 넌 부르지? 햄버거 안 먹게 햄버거 어어? 햄버거 St on 비찍 surviv기 햄버거 didn't really enjoy 에덴 нос Native 낮 난 벌써 이 몸속에 빠져 난 벌써 이겨버렸던 나를 내놓고 안아주지 정말 정말 행복을 잃는다 내 마음은 오빠바분는다 나는 지금 내 사랑을 사랑하는가 내 마음을 사랑하는가 내 마음을 사랑하는가 지금 내 마음을 사랑하는가 내 마음을 사랑하는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얘들아 나왔네 얘들아 나왔네 얘들아 Let me dance to dance to you my love 내 사랑이 너무나 So I dance to dance to all of us 우리 애들을 다 데다주고 저도 집에 갑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2시 18분인데요 미니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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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랑